여러분 유튜브 시대가 왔습니다 스마트 시대 유튜브 시대 뭐 우리가 네트워크 시대 인터넷 시대 숨가쁘게 전개되는 4차 산업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스마트폰이 달라지고 또 3D 테크놀로지가 와서 이번에 노트 10 에서는 스캐닝 것 까지 들어가서 저희 연구하는 부분까지 너무 신나게 됐습니다 이 춤도 그걸로 가르칠 수 있고 여러가지들 더 개발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동안 여러가지 기술들을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다른 기능에 이 스토리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자료가 크게 나오는 기술과 자료가 작게 나오는 건데 저는 이런 방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카메라를 스위칭 하는 거 설명을 드리면서 뭘 보여야 되잖아요 그 현장에 말로만 하면은 말로 하는 세계가 이게 머릿속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칠판 역할입니다 저는 지금 제 방에 이제 이렇게 제가 있는 자리에서 또 제 앞에는 이렇게 테레비 두 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테레비 가격이 싸져서 몇 십만원이면 40인치 두 개 다시면 됩니다 그렇게 놓고 이 스튜디오 저희가 지금 프로모션 가격으로 하고 있는 두 달 정도 할 겁니다 350만원짜리 450만원짜리 놓으면 되고 지금 여러분 쓰는 건 450만원짜리로 하는 기능에 특수 기능이 다 들어있는 건데 카메라는 제가 조금 좋은 거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새로운 소식은 이번 이러닝 코리아 또 KBRF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직접 보실 수 있게 하고 또 저희 가산 사무실에 오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데 여기 인풋으로 지금 저는 제 노트북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이제 이렇게 켜서 보이면 됩니다 단지 지금 이 스튜디오 파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파워포인트 파일을 켜고 있는데 지금 이 스튜디오 프로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이 이제 여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프닝 텔레프레젠테이션 하는데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없지만 지금 여기서 약간 스튜디오와 연계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다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다림에서 만든 새로운 기법입니다 조금 어드밴스던, 조금 쓰신 분들이 쓰는 기법을 넣어서 그런 게 가르친다 그럴까요? 소개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했을 때의 이 장면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조금 더 아름답다 저는 이 스튜디오를 지금 이 스튜디오 특허 기술인 AR 스튜디오 제작 방식 그동안 여러분이 본 모든 방송국에서 했던 스위처 믹서는 이런 장면이 없었지 않습니까? 새롭게 만드는 걸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아름답고 편하고 쉽게 이 방송을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할 수 있는가 하는 기술 중에 사람, 발표자, 선생님이 강의실에 오지 않고 저같이 사무실에서 강의를 할 때 보는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혹은 컴퓨터로 원격지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보게 하는 이 소위 텔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단어를 만든 겁니다 이 텔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원격 강의라는 것은 유사일에 있지 않아 왔고 그것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특허 기술로 강사와 자료를 가상의 교실에서 해야 되는데 이 크로마키라는 것이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움직여 설치하고 조명을 넣는 것이 물론 크로마키를 더 아름답게 되지만 VR 방식으로 했던 것에 더불어서 이제는 AR 방식으로 만드는 기법들을 중심으로 한 기술을 소개한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때에 충분히 아름답게 보여진다 특히 제가 예를 들어 저를 크게 보여야 될 때는 천천히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것이 가게 되는 그런 방식의 AR 스튜디오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방송국 마이크로 아주 작은 방송국이라는 뜻이죠 다리미 세계에서 처음으로 마이크로 방송국을 팔려고 하고 있다 마이크로 방송국이라는 건 뭐냐 IBM PC처럼 IBM에서 했던 그 퍼스널 컴퓨터처럼 퍼스널 방송국을 여러분 사무실에 데스크탑에 이걸 만들어 드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 오면 문 닫으면 세상과 단절되는 공간이 아니라 거기에 인터넷만 연결하면 여러분 컴퓨터에서 전세계로 저와 같이 프레젠테이션을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어디 다녀온 세상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컨텐트로 만들어서 유튜브 세상에 SNS 세상에 영원히 저장하고 남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로 스테이션을 저희가 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스마트폰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보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아직도 선생님이나 세일스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을 한다거나 혹은 이런 강의를 만들어주는 프로덕션사를 통해서 했다 학교 같은 데 대학에서도 교수학습지원센터 같은 전문 방송인들이 있는데 가서 촬영을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나 편하게 방송국보다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는 유튜브 시대에서 만드는 유튜브 시대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이 스튜디오라는 제품의 소프트웨어를 1차적으로 과거에 출시를 했었습니다마는 더 편하고 더 아름답고 그리고 모든 카메라까지 포함하는 방송국을 하나의 패키지로 해야 되겠다 해서 다름이 모든 제품은 2019년 9월 이후에는 마이크로 스테이션 옵션을 다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방송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하던 과정을 거쳤던 개념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 제품 사다가 DIY로 설치해서 갈 수 있고 이렇게 설치되는 순간 여러분의 방에서는 AR 스튜디오 지금 제 방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스튜디오와 또 이것을 가지고 바로 원격제하고 회의를 언제든지 스마트폰이 있는 사람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가 만든 기술이 아니라 이 바이드렉션 컨퍼런스 기술은 시스코에서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혹은 요즘 새로 많이 쓰고 있는 줌과 같은 회사 것들을 그냥 연결하면 거기에 자동으로 연결되게 함으로써 특별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방송하는 서버 이런 것이 다 없이 그냥 이 스튜디오 안에서 즉시 페이스북으로 즉시 유튜브로, 즉시 스카이프로, 즉시 줌으로 이것이 연결됨으로써 여러분은 아프리카 TV 방송이나 기타 모든 SNS에 제공하고 있는 것들과 연결이 되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방송과 화상회의와 노케가 동시되는 시스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파워포인트 파일에서 이 포인터를 가지고 이 스크린에다 보이는 기술을 보이고 이것이 아이스튜디오의 특허에 해당하는 가상 전자 칠판이라고 정의된 기술이고 오늘 이 스튜디오에서 그 안에 파워포인트 파일을 놓고 직접 이 스튜디오를 이렇게 책상 앞에 두 개를 놓으면 스튜디오가 되는 것이고 또 제 방처럼 제가 여기다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처럼 만약에 이렇게 또 다른 카메라 연결해서 보면 앞에 테레비 두 개의 카메라 설치하면 여러분은 방송국 사무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의실에도 이렇게 두 개의 프로젝트 하나와 또 하나의 TV를 놓으면 상대방이 그 테레비에 나오고 여러분의 방송을 함께 보면서 보는 양방향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하면 아마 교실도 회의실도 어디도 다 연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껏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스위칭하듯이 만들어지는 이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노트북 버전의 이 스튜디오 시스템 350만원으로 출발하는 장비를 통해서 카메라 또 여러분의 노트북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디든지 들고 다니면서 조금 무거운 카메라가 큰 카메라를 들기 어려울 때는 노트북에 있는 USB 카메라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로폰 스피커로도 되고 프로 버전으로 외부 카메라를 넣을 수 있는 노트북은 450만원의 프로모션 시간 동안 제공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솔루션을 가지고 교실에서 저희는 감히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하시면 된다 지금 제가 보이는 것과 같은 화면을 커다란 프로젝터에 보여가면서 강의를 하는 수업 방식이 그렇지 않은 수업 방식보다 더 수업을 재미있고 즐겁고 또 여러분이 방송이라는 걸 의식하고 강의를 하면서 이것이 녹화되고 그것이 다른데 또 보여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좀 더 성의 있게 강의를 할 수도 있게 된다는 효과를 저는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위 텔레 프리젠테이션은 교실에 사용할 때 텔레 클래스고 또 미팅에서 할 때는 텔레 프리젠테이션 컨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하던 텔레 프레젠스라는 시스코나 폴리컴 등에서 그동안 10여 년 동안 주로 스트리밍 기술 두 개의 스트림 강사를 한 텔레비로 또 자료를 한 텔레비로 보여서 두 개의 스크린을 보이던 텔레 프레젠스 방식이 아닌 드디어 2019년 지금 우리는 이 강사와 자료를 가상교실에 합성해서 보내는 텔레 프리젠테이션 다림 특허 기술에 의해서 전 세계는 변화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아도 강의는 들을 수 있다 적어도 우리가 미국의 수업을 듣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물론 이것이 최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고 멋지게 방송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학생과 선생님이 교실에 모일 때는 토이하고 디스커션하고 모여서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는 공간으로 우리는 한국의 혹은 전 세계의 공간이 하나 교실에 묶여지고 서로가 공유하는 강의 그것을 서로 토이하는 교실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감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지는 교실은 앞으로 스마트 교실이라는 정의를 구체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 교실은 교실에 스마트 장치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스마트 교실은 스마트폰에서 선생님과 자료를 보는 교실로 정의될 수 있고 저는 그것을 위키페디아의 다림의 방법으로 새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실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해외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을 외국에서도 한국에서 있는 것처럼 교실에 있는 것처럼 원격 수업이 가능하고 학생들을 보면서 수업을 하게 된다 그러한 것이 우리는 이제 다양한 장소, 사무실에도 또 이런 미팅룸에도 또 조그만 스튜디오를 만들어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M스튜디오, I스튜디오를 써서 교실에서도 또 여러분의 지금 교수학습 지원센터나 회사에 있는 스튜디오들은 다 이제 이 장비를 에딩함으로써 기존의 장비를 더욱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방송국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여러 학회에서 시범하고 테스트하고 그 반응을 보면서 이제 더 완성된 제품 기술을 통해서 이번 이러닝 코리아는 물론 또 KBRF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 온라인 에듀카 베를린, 유럽, 미국을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의 프리젠테이션 분할을 바꾸는 데에 새로운 마케팅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의 다림과 그동안의 여러 고성능 기능들 I스튜디오 M스튜디오를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대중화된 제품도 가지고 세상에 더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도록 세상에 만들어진 이 스마트 폭풍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고 여러분의 지식과 삶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도록 궁금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